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브리티시 UK 그랑프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결과는 212 바디빌딩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시는 3명의 선수가 탑3 콜아웃의 선수입니다. 중앙의 선수는 이미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했던 앙엘 칼데론 선수입니다. 앙엘 칼데론 선수는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10위까지 기록한 선수이구요. 유러피안 프로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도 진출 가능하게 된 선수입니다. 하반기부터 시즌을 시작해서 그런지 유러피안 프로에 이어서 바로 브리티시 그랑프리까지 출전을 한 앙엘 칼데론 선수인데요. 브리티시 그랑프리에서도 당당하게 1위를 기록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스터 올림피아 212 바디빌딩 출전 선수들을 리뷰를 했을 때 앙엘 칼데론 선수를 굉장히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확실히 작은 키이지만 넓은 프레임 또 그리고 그 넓은 프레임을 가득 채운 근육의 사이즈와 볼륨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12 바디빌더다운 정말 그야말로 212 바디빌더다운 모습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체 사이즈를 여러분들께서 상체 사이즈에 비해 작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체 근육의 분리도 역시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이고 다이어트의 강도 또한 확실하게 잡고 나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림피아에서 작년에는 10이라는 좀 의아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확실히 탑5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잠재력이 있는 선수가 내년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파이드까지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미스터 올림피아 역시 본인의 컨디셔링과 맞게 긴 시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내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올해보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K 브리티시 그랑프리의 맨즈 오픈 디비전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 좌측에 있는 키가 굉장히 큰 선수가 보이죠. 키가 198cm에 달합니다. 제이미 크리스티안이라는 선수이고요. 유러피안 프로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던 선수입니다. 198cm인데도 불구하고 비어보인다는 느낌이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보디빌딩 쇼를 몇 차례 봤던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보시는 4명의 선수가 탑4의 선수이고요. 제이미 크리스티안의 우측에 있는 선수가 리건 그라임즈. 리건 그라임즈의 우측에 있는 선수가 제임스 홀링스 헤드 유러피안 프로를 우승했던 선수이죠. 제임스 홀링스 헤드의 우측에 있는 선수가 마크 헥터 선수입니다. 이 4명의 선수가 1위부터 4위를 기록했고 그 말인 즉슨 삼손 다우다는 탑4 콜아웃에도 들지 못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손 다우다이지만 아무래도 시즌이 길어지면서 브리티시 UK 그랑프리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2020년 시즌 하반기만을 타겟팅하고 굉장히 긴 벌크업 시즌을 가졌던 제임스 홀링스에 대해 선택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오픈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큰 키지만 넓은 프레임을 지니지 못한 선수인데 넓은 프레임을 지니지 못했지만 정말 밀도 있는 근육으로 가득 채웠고 다이어트의 강도 또한 확실히 리건 그라임즈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건 그라임즈에 비해서 넓은 프레임도 아니고 좋은 근육의 모양을 타고난 선수는 아니지만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보여주고 있는 저런 강도 높은 근육이 확실히 하반기에 이르렀던 유러피안 프로나 브리티시 그랑프리에서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육의 모양 역시 리건 그라임즈에 비해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두께감이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마크 헥터의 경우는 사실은 제가 5년 뒤에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확실히 탑콜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리건 그라임즈나 제임스 홀링스 헤드 같은 선수들과 나란히 했을 때는 확실히 근육 양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건 그라임즈는 확실히 유러피안 프로 때보다 더 나은 근육의 세퍼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가지고 있는 밀도 있는 근육은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맨 좌측에 있는 198cm의 제이미 크리스티안 선수가 탑보 콜하우스에 들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확실히 큰 키이지만 가득 채운 모습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제임스 홀링스 헤드의 자유포징 영상입니다. 작년보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사이즈의 근육을 붙였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지금 이러한 모습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2020년 시즌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근육의 강도면 강도, 두께감, 밀도 있는 근육이면 밀도 있는 근육 모든 부분을 장착한 제임스 홀링스 헤드인데요. 단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코어 쪽의 복부 쪽의 근육의 세퍼레이션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식스팩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좀 아쉬운 단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광배근의 길이 자체가 길지 않고 허리가 긴 부분이기 때문에 백포즈에서 많은 질타를 받아왔던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두께감과 그러한 등근육의 사이즈로 그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무마시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약점, 특히 등근육에 대한 약점이 보완되지 않고 커리어를 마감하는 바디빌더들도 많은데요. 제임스 홀링스 헤드 같은 경우는 타고나게 근육의 모양이 바뀔 수는 없지만 근육의 사이즈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런 바디빌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고 있는 제임스 홀링스가 또다시 브리티시 UK 그랑프리를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직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리건 그라임즈가 차지를 하였고요. 3위에는 마크 헥터 선수가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맨 좌측에 위치하는 198cm의 바디빌더 제이미 크리스티안이 각각 차지를 하였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우승을 한 선수는 레즐로 킬라일이라는 선수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장신의 선수인 것 같습니다. 헝가리안 출신의 바디빌더고요. 큰 키와 넓은 프레임에서 나오는 시원시원한 느낌이 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언뜻 봐도 다이어트의 강도를 보셔도 다이어트를 굉장히 신경 써서 나온 것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둔부와 햄스트링, 대퇴사두 근육의 앞다리 근육의 분리도 또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이 확실히 장신의 선수이면서도 본인의 한계 체중을 맥시멈까지 채워서 부족한 부분 없이 쉐입을 만들어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빠르게 브리티시 UK 그랑프리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이상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많은 바디빌딩 팬들이 보실 수 있게 널리 퍼뜨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